과도한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그런 선찰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 중에 팩트로 확인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미국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불법 이민 체류자를 가사노동자가 썼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옷을 벗었습니다 왜? 법을 잘 지켜야 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어쨌든 사기형이 약자를 채용했다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쫓아내야 될 사람을 가사노동에 기회를 준 거니까 미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준법의 상징인 법무부 장관이 했다 바로 옷 벗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벌써 탈세가 여러 개는 걸렸잖아요 어머님으로도 편법 증여는 제가 보기에는 확실해 보이고요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돈 빌려준 걸 그 사람한테 샀단 말이에요 내 아파트를 돈 빌려준 집주인한테 그럼 어머니한테 1억을 줬을까요? 한도원이? 저는 안 줬다고 봅니다 전쟁이 편법 증여고 무자격자인데 아파트까지 구입한 거니까 관련 그 법규까지 주택 관련 법규까지 위반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한 자동차 공채 탈세하고 그걸 위해서 주민등록법을 안 했어요 이거 지금 본인이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딜러가 지 멋대로 했다 그다음에 소득공제 관련 법규도 위반했죠 탈세했죠 이것도 탈세거든요 그다음에 다운계약서 또 이건 다운계약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이건 기록이 아마 저기 딱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인정했어요 다운계약서는 왜 하는 거죠? 이거 또 안 내려고 100%? 취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라든지 나중에 다 세금 문제겠죠 특히 처음에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을 탈세하기 위한 거잖아요 양도수자입니다 양도수자액이 생길 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건 표현 잘못했고요 구입단계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서 다운계약을 한 거거든요 이건 100% 탈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오늘 인사청문회 앞두고 맨날 며칠을 우리 민생경영호소 법률위원회 변호사들하고 고생을 해서 위계한 업무 집행방에 위계한 업무방에 그다음에 탈세 그다음에 증거인멸 지금 따님과 관련된 여러 증거들이 삭제되고 있잖아요 증거인멸 그다음에 뇌물죄도 고발했습니다 따님이 무슨 재주로 대기업에 3M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대기업에 컴퓨터로 50대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걸 기부를 합니까? 그리고 그걸로 인터뷰도 하고 아니 우리가 누가 저희들이 연락해갖고 우리가 인터뷰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래놓고 그거 지적하니까 우리 딸 괴롭히지 마라 그러는데 아니 본인들이 미담이라고 인터뷰까지 해놓고 언론에까지 실어놓고 가짜 언론이긴 하지만 돈 주고 실은 언론이 돈 주고 기사를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왜 했겠어요 블로그만 지 블로그만 올려도 되는 거 만약에 그거 역시 입시 활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하나 보면 이유가 다 있는데 한동훈 후보자는 대학이 안 갔고 활용되지 써지 않았고 쓸 생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벗어나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동훈 씨 정말 너무 뻔뻔합니다 호환무치하고요 제가 어제 보도자료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의 당사자가 한동훈이 아니라 조국이라고 해보자 최강욱이라고 해보자 이광철을 해보자 윤석열이 싫어서 눈이 뒤집힐 정도로 싫어서 저놈들 죽여라 했다는 의혹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국 최강욱 전 비서가 이광철 전 비서 만약에 이게 한동훈이 아니고 이름 바꿔보시죠 한번 이번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이 다 되죠 진짜 언론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아마 백만 건 문재인 정부의 채찍근들 문재인 정부의 참모들 거기에 송영길도 좋고 이재명도 좋습니다 누구 이름을 넣든 간에 김동연도 좋고요 그랬으면 지금 언론 보도가 하루에 몇만 건씩 몇만 건 쏟아졌을 것이고 벌써 윤석열 한동훈 좀 더 얘기하는 이시원 이두봉 정치검찰집단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겠죠 수 백 군데 안팎을 근데 지금 언론 보도도 비교적 조중동원 중심으로 매우 조용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어제 이미 고발이 들어갔지만 검찰도 경찰도 아직도 잠잠하잖아요 이제 늦게 고발이 들어가 근데 사실 범죄라는 건 인지만 해도 다 수사할 수 있거든요 네 별건 수사할 수도 별건 수사하면 안 되지만은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집단 조국 교수님 최강원 전 비서관 네 수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잖아요 대대적으로 세상이 떠들썩하게 태산명동 서일필처럼 수사 그려놓고 본인들은 지금 수사도 안 받고 아무 문제없다고 뻔뻔해요 그래서 보도에 제가 뭐라고 써놨느냐 애청자 여러분 아마 이건 동의하실 겁니다 남의 집안을 인사청문회 하고 있는데 소환도 안 하고 압수해가고 정격 기소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서 인사청문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고의적 목적 아이저 목적이 분명해 보였고 그 다음에 그것만으로도 안 되니까 어머니 남동생 조카 뭐 심지어는 재산 조력자 재무조력자 뭐 부인 아들 딸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별건 수사를 했잖아요 대대적으로 먼지터리집 그렇게 해서 이쪽에 마녀사냥을 했고 지금도 윤석열이나 한동훈 집단 뭐라 그럽니까 조국 공격 엄청 하잖아요 아직도요 지금도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온 집안을 직권남용과 과영사로 도력을 냈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들은 깨끗하니까 저렇게 깨끗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추접시롭고 더럽거든요 네 조국 교수님 집안은 논란이라도 논란이 논란거리였지만 일부 팩트 확인된 걸 사과는 했지만 지금 정도가 훨씬 심해요 나경원이나 박득금이나 한동훈 네 케이스는 보면요 윤석열, 김건희, 최훈순도 그렇지만 그러면 네 지들은 내로남불의 끝판왕인데 아 우리가 조국 교수사할 때 과영수사 논란도 있었고 직권남용 논란도 있었는데 어쨌든 법무장관은 후보자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과영수사나 직권남용 논란은 인정 안 하면서 법무장관은 후보자였고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짓을 다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노치록에도 나오잖아요 별 건 아니었는데 자꾸 검찰 비판하니까 일이 커져서 구속까지 시켜버린 거야 자기들 속내도 다 드러난 거잖아요 그런 짓을 한 놈들이잖아요 그럼 결국 국민들에게 지들은 더 더럽고 더 추악한 일이 드러나고 있는데 드러났거나 드러나고 있는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더 엄격 추사받아야 되고요 더 엄격히 더 무겁게 처벌받아야죠 남의 집안을 도륙을 내버리고 3대를 멸문조화 시키듯이 마녀사냥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 본인은 깨끗한 척하고 이런 짓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쓰고 했다는 거니까 더 엄격히 수사받고 더 철저히 검증받고 더 무겁게 처벌받아야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동일한 잣대로 검찰, 경찰이 수사할 것이냐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당시에 뭐라고 했나요 검찰이 수사하고 할 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이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내일 윤석열 정부 임기가 시작되죠 정말 살아있는 권력이 지금도 살아있는 권력이지만 정말 살아있는 권력이 되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살아있는 권력이 되죠 수사기관이 어떻게 똑같이 수사하게 될지 이거 좀 봐야겠네요 진짜 그냥 문재인은 그냥 대통령이 됐지만 조쿠리 심영이 운영 이후에 문재인이 뭐 권력기관을 끌어들였습니까 국정원이나 검찰이나 경찰을 데리고 청와대를 장악했습니까 내각을 장악했습니까 당을 장악했습니까 근데 지금 정치검찰집단은요 엄청 윤석열이 당선된 것뿐만 아니라 내각을 지금 내각의 원희룡 권영세 한동은 그다음에 추가로 더 임명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국정원이라든지 국민권익 여러 가지 아직 덜 임명된 공직들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청와대 비서진도 네 정치검찰 출신들 지신복들 나는 대검수사관 검찰 수사관님들 폄훼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인사수석으로 들어가고 인수위에 간사를 맡고 인사비서관으로 들어가고 네 이건 첨 났어요 검찰 수사관님들을 검사 검사도 모자라 지신복들인 검찰 수사관들까지 지금 청와대 인수위 이번에 광주광역시장 후보로도 나갑니다 아하 검찰 수사관이요 지신복이었던 음 그러니까 보세요 그냥 대통령만 된 게 아니라 대권만 장악한 게 아니라 정치검찰 검찰권을 장악하고 대권을 장악하고 거기다 내각을 장악하고 네 거기에 역시 정치검찰 출신은 권성동의 원내대표 아 국회의원도 꽤 많잖아요 그쪽에 그렇죠 검사 출신이 당을 장악하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청와대 비서실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 지무실 비서실까지 다 장악을 했습니다 음 그냥 살아있는 권력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역사적으로 다른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보기 어려운 전두환 박재나 전두환 때 육사 정도가 했던 짓 그때는 이제 군인들이 들어왔던 철권 군사 살인 군사 독재 정권 때 너무나 무식한 군인들이 육사 출신들로 완전히 당이든 청와대든 네 관직이든 독식할 때랑 비슷한 일이 발생합니다 지금은 검찰이 정치 잘했다는 전두환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지가 추앙하는 요즘 뭐 드라마에 추앙한다는 말이 유행한다는데 나의 해방일지에서 네 윤석열 씨가 추앙하는 전두환의 뒤를 이어서 육사가 아니라 이번에는 검찰당 중 검찰 당을 만들어버린 거죠 안재입 다 검찰 네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간첩 조작했던 범죄자 이시원이를 네 저는 검사라도 안 부릅니다 공직기강 비상안을 안친 겁니다 그걸 받아들인 자도 웃기지만 그걸 시킨 윤석열 집단 윤석열 윤석열 더 나쁜 놈들입니다 왜 이렇게 이렇게 했을까요? 네 그럼 앞으로 국정원이나 문재인 정문들은 국정원 국내 정치개혁 일제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이 돼서 국정원 활용하겠다 악용하겠다는 이야기 여러 번 했어요 앞으로 국정원하고 정치검차를 다시 전면에 내세워서 간첩 조작 해라니 아니죠 그래도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 간첩 조작 해라니 간첩을 만들어버려 용전하는 거죠 그렇게 해도 그리고 뭔가 국면 국면에서 뭔가 코너에 몰렸을 때 네 그때 박근혜 정권 때도요 2013년 14년 때 이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어 박근혜 정권의 인기가 서서히 떨어지고 있을 때쯤입니다 음 굉장히 이명박 때 네 민간인 불법 사찰하고 국정원이 어 온갖 공작을 벌이던 것을 이명박 때 박근혜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런 짓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아하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사건을 터뜨린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국정원이 그런 짓을 했으면 검찰에서 그것을 걸러내라고 우리가 검찰에 기소권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정원은 그동안 나쁜지 너무 아니었기 때문에 이명박 때 나쁜지 않은 거 다 확인됐잖아요 본인들이 심지어 수사됐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가담해가지고 지금 유우선 선생님 인터뷰 보세요 무선 검사했다 이시호는 그러니까요 여동생이 간첩이라고 허진술을 했는데 협박을 받아서 감금 상태에서 변호인 접견을 못하게 하고 오빠를 못 만나게 하고 네 심지어 변호인 접견권이 없다라고 네 협박을 하고 불법을 해석을 하고 음 그럼 국정원보다 더한 짓을 한 거죠 그 말은 때리는 며느리 시원님이보다 말리는 신우이가 밉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러면 검찰 국정원에서 어마어마한 불법을 당했어요 이분들이 근데 다행히 기소는 국정원이 못해 검찰에서 하손했을 거 아니에요 검찰이 제대로 수사기를 검토하고 봐달라 검찰이 더 나쁜 놈들입니다 국정원 견제를 하고 있는 검찰이 그런 짓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놓고 그건 간첩사건이 무혐의가 되니까 네 다른 사건으로 이미 본인들이 불리세처분했던 사건으로 보복기소를 한 자들입니다 이게 윤석열 집근들입니다 이두봉이 이시원이 이 자들이 이런 짓을 한 거잖아요 전 과정에 심지어 유성이를 북한의 간첩으로 만들려고 네 중국에서 북한으로 출입금을 했다 그걸 중국 공안의 자료를 조작해서 냈으면 이거 외교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자체도 말이 안 되는지 중국의 공공기관의 문서를 조작해서 법원까지 제출한 놈들입니다 즉시 구속 엄벌돼야 돼요 윤석열 한동훈 이시원 이두봉 이런 사람들 보면요 네 근데 오히려 지금 대통령이니 법무장관이니 공직기관 비서관이니 이두웅이도 지금 잘나가는 검사장으로 인천지검장으로 있습니다 네 앞으로 또 영전할 겁니다 하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국민들이 정말 분노를 하고 계신데 네 윤석열 당선인은 아랑곳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국민들은 신경 안 쓴다잖아요 내각도 그렇고 네 정호영 후보자를 비롯해 가지고 다 지금 임명 강행 수순을 가고 있고 한동훈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가 벌어질 국회 법사위 회의장이 들어왔습니다 네 다 그 기자들한테 보내는 메시지나 네 그 국회에서 보내는 어떤 지리사에 대한 답변이나 또 본인이 하는 이야기나 들어보면요 개선 장군인 줄 알겠어요 엄청나게 뭔가를 잘하고 법무장관 후보자가 온 거로 알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진다 어떻게 이렇게 오만하고 안하면 뻔뻔한 사람들이 저는 정말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한동훈 지명철에 들고 나왔고요 불법불동나면 윤석열이 병관을 들고 왔습니다 이 현장을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동훈은 감옥으로